삼척시가 철도관광 활성화를 위해 코레일 정기 시티투어를 운영합니다. 삼척시는 KTX 강릉선, 동해선과 동해안 바다열체와 연계해 당일과 1박 2일 코스의 철도 여행 상품을 운영할 계획으로 코레일 관광개발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당일 관광 상품은 친환경 3척 푸른바다 즐기기와 3척 자연 즐기기 등 4개 코스며 1박 2일 상품은 바다열차와 케이블카 등을 묶은 삼척 완전 정복 프로그램으로 운영됩니다.